김일성은 개명한 이름입니다. 개명하기 전에는 김성주라는 이름이었고 이는 2011년 CIA 비밀문서가 해체되면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김일성은 평소 인민들에게 고기국가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50년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은 김일성이 죽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공산주의는 민족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강조하였는데 김일성은 초강성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라고 말했는데 김일성은 반대로 핵심계층, 동료계층, 적대계층이라는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일성은 무능한 정쟁광이었습니다. 6.25전쟁에서 김일성은 시비만 걸고 사실상 싸움은 펑더아이와 승수를 내기 죄다 떠넘겼습니다. 전쟁 초반의 선전도 육사단장 방어상과 국공내전으로 전쟁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조선족부대 조선우용군의 도움이 컸습니다. 김일성은 무자비한 숙청광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장군 중 95%에 해당하는 70여 명을 처형시켰고 당, 정, 군의 간부급 20만 명을 숙청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도 김일성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이 키는 177cm로 당시 기준에서는 꽤 장신이었습니다. 살찌기 전에 김일성은 그래도 꽤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었는지 항상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66년과 1970년을 제외하곤 사망한 날까지 육성으로 신년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들 김정일은 항상 이민복차림인데 반해 김일성 자신은 정장을 더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목돼에 아주 큰 혹이 있었으며 살이 꽤나 쪄있어서 방공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돼지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이 아니라 김일성이 창제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튜버 노세나라TV에서는 역사시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다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한글을 완성했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은 1912년 4월 15일이며 공교롭게도 이날 타이타니코가 침몰했습니다. 또한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되던 날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스탈린에게 재가를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요구했으며 그 횟수가 무려 49번이나 됐습니다. 북한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김일성 역할을 한 배우는 평생 김일성 역할만 해야 합니다. 대신 1호 공훈 배우로서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김일성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역사책과 문학책을 좋아했으며 심지어는 한국에서 발간된 황석영의 여러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한동안 황석영과 책 내용을 두고 토론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일성은 서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공건물에는 김일성의 친필이 있는 간판을 꽤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친필 간판이 걸려있는 대표적인 건물로는 대동강 여관과 김영직 사범대학 그리고 김책공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김소영은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과 태극기가 나란히 있는 사진이 있기도 한데 그 이유는 북한 정권 초창기에는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에 의하면 김일성이 죽기 직전 가장 믿는 측근 10명을 불러모은 뒤 은우로 되어있는 권총 열자루를 꺼내어 각자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말로 측근들에게 후계와 체제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언을 남겼는데 그 발언은 만약 자신이 죽은 후 후계자인 아들이 자신의 노선에서 일탈해 함부로 체제개혁에 손을 댄다면 누구라도 바로 이 총으로 그를 사살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 국내는 엄청 혼란했습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생필품 사재기를 하거나 전군의 비상경계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당시 이부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게 김일성 조문의사를 타진해 조문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